오늘 사부님의 딱 맞는 일일 제자 한 분도 모셨어요. 어. 자, 나와주세요. 오! 오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오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사부님 형제. 오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사부님 형제. 아니, 저번에 이놈에 쳤던. 저걸 한 번 쳤었어. 달라, 달라, 달라. 어, 달라, 달라. 오, 너무 멋있어. 너무 멋있어. 야, 소름 돋는다. 오, 발이 움직여. 오, 발이 움직여. 오, 벨트가 있다. 발이, 오. 안녕하세요. 와. 의장. 아, 봐봐, 봐봐. 사부님이었잖아요. 맞아, 맞아. 사부님이었어. 아,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소개 한 번 해주세요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집사부일체와 한 달 동안 일일 제자로 함께할 리정입니다. 한 달 같이? 한 달 동안 해요? 한 달 했나? 와! 네, 한 달 했나?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제가 리정 씨랑 지금 장성을 같이 하는데. 맞아요. 리정의 시대는 2022년부터다. 오! 아, 왜, 왜, 왜? 아직 알아갈 게 너무 많아요. 매력 덜이 막 진짜. 오! 아, 근데 사부님을 뵀다가 또 이게 제자로 뵈니까. 어찌 보면 저희 후배예요. 아, 근데. 저도 사부 출신의 제자잖아요. 아, 선배님. 잘하면 계속 있을 수 있어요. 오늘 잘하면 계속 있을 수 있어요. 아, 근데 오늘 오셨는데 혹시 그 알 보시는지.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, 이제.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있잖아요. 저희한테는 그걸로 되게 유명하지 않나. 아, 유명하시죠. 그런데 말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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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맞아, 맞아. 그리고 또 제가 이런 막 범죄나 추리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서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. 오!